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의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회복에 좋고요 이봉규TV 단독 혜택입니다 2프로아스1 한정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등 사진에 나오듯이 여섯 분이 대통령 용산에서 초청해서 식사를 했죠 화기애애한 사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2시간 37분 오찬회 때는 시간을 꽤 바쁜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드물거든요 보통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2시간 37분 했다는 건 굉장히 그만큼 시간을 할애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이라든가 김경률 처리이라든가 이런 얘기 긴급 그게 제일 긴급 현안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갈등 경쟁으로 비치고 이런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 민생만 논의했다 이건 이제 중요한데요 그랬더니 또 오늘 아침에 좌파평론가들을 보면 민생 얘기만 했겠느냐 김건희 여사 문제 김경률 문제 얘기했을 거다 보도를 다 믿느냐 이러고 이러고 또 주접수를 떨더라고요 사진이 다 똑같은데 이건 사진은 그냥 대통령실에서 내준 거고 자기들끼리는 또 얘기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데 저는 얘기 없었다고 봅니다 이게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기 여섯 명이에요 근데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 용산에서 아 뭐 그거 없었다 이렇게 내놓는데 이쪽 한동훈 측에서 에 그게 거짓말을 하면 그 들통이 안 날까요? 그리고 반대로 또 한동훈 측에서 여기 윤재호 윤재호 원내대표도 있고 그런데 윤재호 원내대표가 완전히 한동훈 사람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가깝지 그러니까 양측이 약간의 견제는 있는데 없는 얘기를 했다 아니면 있는 얘기를 안 했다고 거짓말을 치다가는 된통당한지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김여사 얘기라든가 김경률 얘기는 안 했다 이게 뭐 상식입니다 민생만 논의했다 여기 이제 방점이 두는데요 왜 민생만 논의했을까? 굴뚝 같았을 거 아니에요? 워낙 뭐 이십 년간 형동생 하면서 너무나 친한 동생이니까 아 그거 저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공격하지 내가 하여튼 설명을 조만간에 국민 앞에 설명을 할 테니까 그 저 마리앙뚜아네트 이거 김경률은 그 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말을 하기 좀 뭐한가 옆에 사람들이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위원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는 요게 이제 답이 있다고 봅니다 속으로 이거예요 한 위원장 이나 나나 우리 공천 신경 쓰지 말고 뭐 시스템 공천하자면 알아서들 잘 정리하고 우리가 중요한 게 지금 민생 아니야? 민생 뒷받침 좀 해줘요 지금 기껏 써 뭘 할래도 정부에서 뭘 할래도 국회에서 저 민주당 놈들이 발목잡아가지고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 그 한 위원장 알죠? 국회에서 좀 싸워줘 그 저 싸우는 건 한동훈 위원장의 그거 나보다 선수 아니야 요거 요거 싸우는 거 야당 놈들 그거 좀 이거 좀 싸와줘 싸우는 걸로 뜬 사람 아니여 진짜 그거 제대로 좀 해서 아이고 국회에서 뒷받침만 해줘야 우리가 잘해야 총선도 이기고 그래야 노은 위원장도 좋은 거 아니야? 정답은 민생에 있어 민생 그 민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열심히 할 테니까 국회에서 민생 법안 같은 거 발목 잡는 거 이런 거 좀 대국민 설득도 하고 야당하고 좀 싸우고 법안도 좀 적극적으로 발휘해서. 그동안에 계류돼 있던 거 막 싸워서라도 통과시키고 좀 해 줍시다 좀 아여 나. 이거 이겁니다 이거 이거 아닐까요? 응? 그래서 민생 얘기만 딱 두 시간 삼십칠 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김건희 형수님이죠 형수님. 김건희 형수님 얘기할 텐데 왜 안 하시지? 상하네요. 김경률 얘기 불만을 좀 하실 텐데 안 하시네 왜 민생만 얘기할까? 근데 이제 똑똑하신 분이니까 한동훈 위원장. 진짜 안 하고 끝났네. 그럼 돌아와서 생각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더러 이 무언에 압박을 하는 거구나. 국회에서 좀 제대로 뒷받침이 지금 안 된다. 지금 국회에서 싸워서 뒷받침을 해 줘라 하고 시시껄렁한 김경률 같은 놈들 보호하느라고 나하고 싸우지 말고 국회. 야당하고 싸워라 이런 주문을 하셨나. 아 그럼 내가 좀 방향을 좀 잘 잡아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좀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봉지 씨 해석이에요. 윤석열도 대통령도 고수고 한동훈 위원장도 고수거든요. 고수끼리 만나면 벌써 눈빛만 봐도 말은 안 해도 김건희 여사 처리에 관한 문제는 눈빛으로 벌써 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 말은 여기 다른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고충. 아유 김건희 여사 그 파우치는 내가 대국민 설명하면 내가 다 끝내. 그 말고 지금 그대로 좀 붙어 줘라 좀. 이재명 감빵 쳐놓는 거 그다음에 민생 법안. 발목 잡는 거 이거 좀 국회에서 좀 해 줘요.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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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한 삼십 칠 분 동안 민생 얘기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됐고요 그다음에. 요거 아무도 지적을 안 하던데. 유튜브든 종편이든 저는 근데 요게. 눈에 딱 들어왔거든요. 지금 여섯 명이 쫙 앉아 있는데. 사진을 보십시오. 한동훈 위원장이 넥타이를 안 맸어요. 넥타이를 처음에 메고 들어와서 식사할 때 풀린 것도 아니고. 애초에 처음부터 넥타이를 안 메고 왔어. 야 그러면 노타이나 넥타이나 무슨 그게. 그게 무슨 중요하다고 이번 교재가. 저거는 아주 태도하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 이게요 그냥 친구들끼리 만나는 자리가 아니고요. 전 언론이 이걸 보도할 거고 온 국민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 거고. 대통령실에서 만나는 거예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그리고 비공개도 아니고 공개로 만나는 건데. 이 여섯 명이 오 여섯 명의 스포트라이트가 있을 텐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한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랑 전부 넥타이를 맸는데 넥타이를 안 맸어. 이거는 일종의 추측이에요. 옛날에 내가 그 말이가. 저 영화 친구에서 보면 유호성과 장이가 얘기하는 게. 상징적인 대목이 나오는데. 니가 가라 하와이고 유명한 장면도 있지만요. 이 얘기가 또 나와요. 이제는 일정부터. 내 키는 내가 더 컸다. 장동건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호성의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다발이니까. 탑이 짱이 많이 유호성이었고. 어 남바 투가 이제 장동건이었는데. 그때부터 내가 키는 내가 컸다. 아 이런데 지금은 너나 나나 세력이. 세력이나 내 세력이나 내 세력이 더 크지 않아. 그걸 그 영화에서 보여주거든요. 장동건이가 그래서 하와이에 가라니까. 니가 가라 하와이. 이렇고선 나중에 결국은 죽는데 장동건이가. 여기서는 이제 대통령이시고 내 형님이시지만. 나도 그냥 편안하게 넥타이 정도 풀 정도에. 있다는 거를 온 국민한테.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의 아바타 아니냐. 자꾸 공격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갈등 구조가 좀 있었는데. 90도로 딱 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밑으로 꿀린 것 같은 게. 이제 전 국민한테 나갔어요. 약간 이제 이것도 조금. 90도 절에 대한 거에 약간 그 말하자면. 각도를 좀 필. 그때 그렇다고 그때 90도 절 한 걸 다시. 각도 필 수 없으니까. 넥타이를 한번 풀면서 편안하게. 대통령과 나머지 분들은 정장으로 넥타이 딱 맸는데. 나는 약간 캐주얼하게 풀면서. 약간 힘을. 나도 좀 힘이 있다. 대통령하고 만나서도 내가 넥타이 안 메고 가도 될 정도의. 나도 힘이 있다는 게. 지난번 90도 절에 대한 거를. 갖다가 여기가 반가에 좀. 꼭 한 45도 절 이렇게 올리려고 한 거 아닌가. 아주 해석입니다. 이건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왜냐. 야당의 아바타 공격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공천 전쟁이잖아요. 말하자면.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도 공천권도 있지만. 나한테도 어느 정도 지분이 좀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좀 한번 보여주는 거. 당은. 당은 내 말 들어야지.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줄 서면 곤란하다. 이런 또 심자랑도 좀 있지 않느냐. 이게 쉽지 않습니다. 패션이요? 한동훈 위원장 패션 좋죠. 그런데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이런데 넥타이를 안 메우 간다고요? 요거는 의도가 좀 있다. 스마트한 사람이니까. 의도가 있다. 그 의도는 뭐 긍정적으로. 그런 야당 공격에 대한 어떤 그런 거 하고. 나의 어떤. 이건 누구나.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까. 정치는 이미지 정치거든요. 그래서 여성 정치들은. 부러지 않아 해도 신경 많이 써요. 부러지를 뭘 다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나가네. 그냥 김정숙처럼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니까 샤넬 쳐입고 그냥 뭐 그냥 수백 가지 옷을 쳐입고 약세살이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지만 이게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오히려 촌스럽게 하면서 이거 에리가 이렇게 칼라가 있는 옷 아시죠 그거. 그러니까 약간의 서민적 이미지지만 권위. 그러니까 에리가 딱 있는 권위가. 그냥 이렇게 라운드 이런 것보다도 딱 이걸 대통령 된 다음에 바꿨거든요. 대통령의 권위를 약간 세우면서 그 다음에 비싼 옷이 아닌 그냥 일반 양품점 옷으로 그렇게 한 게 있단 말이에요. 한동훈 위원장의 노 타이. 이거는 그런 목적이 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 상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또 창가루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불러서 여긴 처음이죠. 이러면서 아니야 내가 구경 좀 시키겠다고 한동훈 위원장을 저기 뭐 여기는 어디고.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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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정원도 있고 분수정원도 있고 그리고 앞에 드래곤 호텔이고 저쪽이 좀 와보세요. 다 설명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동훈아 속으로는 이거야. 다음에 여기서 네가 볼 거야. 내가 그래서 너 법무부 장관 시키고 내가 뒤에서 압박 넣어서 너 저 비대위원장 시킨 거 아니냐. 그럼 다음에 너 대통령 돼야지 동훈아. 근데 나하고 벌써부터 갈등을 하면 너 대통령도 못 돼. 너 이 자리에서 봐 이거 좋잖아. 여기서 대한민국 청와대부도 여기가 난 자리야. 그리고 네가 이 자리에 와야지 그러려면 나 좀 서포팅을 좀 해줘. 민생 문제만 내가 오늘 얘기하잖아. 민생 서포팅에서 우리 갈등 보이면 너도 손해 나도 손해다. 야 총선 또 폭망하고 네가 들이받는 모습 보이면 되겠냐. 엄마 알아서 경유리 같은 애들 좀 줘 인마. 진짜 그러니 너 다음에 너 여기 여기가 짝. 그때 인마 내가 또 손님으로 와서 대접 받을게 동훈아. 얘가 또 안목적으로 이게 있는 거예요. 선수끼리는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해도 이게 딱 알아들은 거 있거든요. 멍청이들한테는 이런 거 소용이 없지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알아들을 거 같으니까 이리 와 보세요. 속으로는 알아들었지 동훈아.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왜냐면 딱 보니까 노타이로 왔네 좀 컸다 이거지. 사진이 전국적으로 다 나가는. 온 국민이 다 보는데 나는 넥타이 맨든 너는 노타이로. 심 자랑하냐 알았어 동훈아 이리 와봐. 야 용산이 여기인데 다음. 야 지금 노타이 이런 걸로 힘주고 그러지 말고. 나 임기 삼 년이나 남았어. 나 힘 있어. 그래서 난 너 밀어줄게 그러나 그러려면 나 좀 협조해줘 갈등 이런 거 하지 말고 야. 고수 대 고수의 싸움 그니까 노타이로 한번. 쓱 이거 쓱 하는 데 대해서 창가를 불러서 야 쓱 쓱 대 쓱의 대결입니다. 아이고. 참 이방비 또 바치네 그러지만요. 아 저는 그런 것도 보는 게 또 있거든요. 아 제가 무협지 많이 읽었거든요. 상국지 몇 번 읽었는지 말도 못하고 손자병법 한때는 제가 외우다시피 했어요. 손자병법으로 방송한 적도 있잖아요. 시리즈로. 자 이렇게 딱 하고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친윤계에서 이제 반격이. 대통령은 이제 그럴 거 하고 김경률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김건 여사 파우치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한. 민생만 얘기하고 직사 대접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유상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호송의 친구. 아 그 유호송의 형 유상범 의원이 나옵니다. 김경률 지역구 도전한다면 사퇴 여부 정리해라. 김경률 사퇴해야지 이제 갈등 없어져서 이제 대통령하고 위원장하고 잘 봉합됐으니까. 아니 김경률 제거하세요 이거 제거 안 하면 갈등 봉합 아니지 이거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친윤계 의원 사실 그렇게 친윤계도 아니에요 유상범은.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쪽이죠. 쓱 나오는 거예요. 김경률 딜이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야 지역구 도전한다며. 아 비대위원 같이 얘기하는 거 반칙이지. 아니 내려와. 아야 나 유호송의 형 니가 가라 하와이 경률아 넌 하와이 가 마포에 가 하와이 무슨 식당이냐 하와이 카페가 있냐. 글로 가고 비대위 내려와야지 이러면 무슨 소리야. 아 이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올 건데 두 분의 수싸움 좋고 좋아요 아름다운 수싸움 갈등하지 마시고 합치 맞춰서 총선 이끌어주세요. 위험합니다. 그러려면요. 이야 이거 진짜 위험해요. 부정선거 안 당할 자신들 있으시죠. 그거 뭐 믿어도 되는 거죠. 이재명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문재인 수사도 되는 거죠. 국민들은 이제 그런 거에 꽂혀 있다는 거 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해야 돼요. 국민들 바라고 있어요. 국민들 바라고요. 국민들 바라고요. 국민들 바라고요.